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꼭꼭 숨겼습니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정유정의 과거 증명사진을 공개했지만 현재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인터넷에선 정유정의 과거 증명사진을 임의로 수정한 사진이 확산하는 등 신상 공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이렇게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때마다 현재 모습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으면서 현재 국회에는 여야의 이른바 머그샵 공개법이 7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머그샵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최근 4년간 머그샵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12월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석준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쟁점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과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뒤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반론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감사합니다.